안녕하세요. 샌테이터입니다. 이번 팁 영상은 이미지 컬러를 팔레트로 만들어보자 인데요. 포토샵에서 쉽게 색상을 추출해서 표본을 만들 수 있어요. 자 먼저 색상을 뽑아올 그림이나 사진을 열어주세요. 그 다음 상단 메뉴에서 이미지, 모드, 인덱스 색상을 눌러줍니다. 설정창이 뜨면 보이는 설정에 맞춰준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세요. 자 이제 팔레트를 만들어 볼건데요. 다시 상단의 이미지 모드 그리고 아래 색상표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색상표에 사용될 이미지 컬러들이 목록에 쭉 나옵니다. 저장을 클릭해서 파일을 불러오기 쉬운 곳에다가 저장을 해주세요. 파일 형식은 자동으로 색상표로 설정이 됩니다. 그 다음 확인을 눌러 맞춰주세요. 방금 저장한 컬러들을 색상 견본창으로 불러올건데요. 색상 견본창이 작업화면에 보이지 않을 때 포토샵 상단 메뉴에서 창 부분을 눌러 아래쪽에 보이는 메뉴를 눌러줍니다. 색상 견본창 상단에 보면 아래 화살표가 있어요. 그걸 누른 다음 견본 불러오기를 클릭해주세요. 먼저 색상표를 저장해둔 경로로 들어가주신 다음에 만약 파일이 뜨지 않을 경우 파일 이름 옆 모드를 색상 견본이 아닌 색상표로 클릭을 해줍니다. 저장해둔 파일을 불러오기 하면 색상 견본창에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컬러 팔레트 만들기 팁 영상이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미지 색을 뽑아와 컬러 공부를 하면 도움이 많이 되니까 한번 사용해보세요. szer Shift